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발란스 러닝화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880번 모델이구요 이것도 매번 새롭게 나오지만 이 번호가 올라가진 않더라구요. 880번의 새로운 모델이고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 일본 긴자 뉴발란스에서 직구를 했습니다. 이 모델명은 이렇게 M880 Y13이 되구요. 저는 28.5cm 쓰고 있습니다. 이게 저는 원래 기존에 트위를 썼는데 트위가 좀 넓은 감이 있고 대신 편하더라구요. 얘는 트위 모델은 나오지 않아서 그냥 D로 그 발보를 선택을 했습니다. 색깔이 너무 이뻐 가지고 트위 아니더라도 사게 됐구요. 기존의 차이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외형적 이거랑 쿠션은 다 똑같구요. 그냥 이 컬러라던가 디자인 컬러만 좀 다른 것 같아요. 너무 이쁜 것 같구요. 요거 세트로 노란색 티셔츠도 있었는데 그걸 좀 사올 걸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. 네 바라면은 요렇게 되어 있구요. 가격은 15만원 정도 했구요. 멤버십 가입을 일본어된 사이트로 하면 10% 할인받을 수 있고 거기에 텍스프리가 10%인데 자기들의 처리 취급 수수료를 1.5% 정도로 하더라구요. 1.55% 그래서 한 8.5% 정도로 이제 텍스프리 받아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. 어 기대가 되구요. 앞으로 또 이거 많이 시행해보고 또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이런 모델입니다.